안녕하세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황민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우리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선 저의 강의는 맥잡기 강의라고 해서 레벨 A와 레벨 B 이렇게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강의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술사를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네요. 벌써요. 우선은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합니다. 굳게 가지고 계셔야 해요. 우선은 기술사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저 역시도 처음 시작을 할 때 부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사님 그리고 저희 회사의 기술사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 물어보고 방향을 좀 정해 주십시오라고 조언도 좀 구하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 선배님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사님 대표님 전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혹시 없다면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위에 좋은 반드시 구하기 원합니다. 구하시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제가 받았다라고 하면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드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자격증 취득이 저에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절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따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부터 어떤 거예요? 그렇게 넉넉한 공부 방법은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회사 그리고 남는 시간은 뭐예요? 대부분 공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웬만하면 다 공부하시는 날입니다. 경조사? 아마 여러분들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 경조사 참석하시는 거 못 보셨을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가족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저도 빨간 날 그냥 공부하는 날이죠. 물론 애기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나의 절실함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배우자님들 또는 주위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의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다시 조금 완화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질문에서 저는 한 5개 정도 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거론되죠. 뭐 집에서 공부합니까? 학원에서 공부합니까? 오프라인에서 해야 합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스터디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임을 해야 합니까? 블로그를 해야 합니까? 다 하셔도 되고요. 여력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전부 다 하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가족 생활도 하셔야 되고요. 본인 생활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본인 생활은 이제 없습니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할 수 없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우선은 동영상을 정지하시고 서점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는 인근 도서관에 가셔서 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하시냐면요. 기술서적에 가셔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관련된 가장 두꺼운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두꺼운 책을 하나 딱 빼셔가지고 앞에 글쓴이부터 시작을 해서 맨 뒤에 언제 언제 발행됐고 언제 언제 재판됐습니다. 이것까지 쭉 한번 흩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하셔야 되냐면요. 나의 목표가 어딘지를 아셔야 되니까요. 합격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합격하셨는지는 그 책에 쓰여져 있겠죠. 그 책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자세히 보라는 거 아닙니다. 한 10분 내외?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한번 흩어보시고 이게 내가 과연 도전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답안지에 써야 하는구나.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러면 책을 다 그대로 암기해서 써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나의 의견을 포출해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이 아 이런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범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도전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거나 또는 도서실에 가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한번 딱 앉으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걸 얼마나 공부해야 되느냐? 이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받는 질문이 얼마만에 합격하셨습니까? 이겁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물론 준비 단계까지 하면 조금 시간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최종 합격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겠네요. 우선은 저는 그렇게 걸렸다. 이거는 뭐 그 정도 내가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어떠한 시험에 대한 합격이라는 건 내가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얼마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절실하냐? 얼마만큼 학습했느냐? 얼마만큼 내가 쓸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냥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가능한 한 짧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계속 상승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큼 쓸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들 저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아직도 합격하지 못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하고 같이 시작했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하신 분들 거의 10여 명의 기술사님들이 같이 지금 현압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같이 일하고도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시작하면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시작하셨으면 1년 공부하신 거 아까우니까 2년 하시는 거고요. 2년 공부한 거 아까우니까 3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합격하실 때까지요. 가능한 한 짧게 해야 되겠다의 의지를 더 높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3번과 4번과 5번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요. 어떤 걸로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공부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서브노트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냥 인강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또 유튜브에서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기본서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책장에 꽂혀져 있는 거 두 권이 있죠. 한 권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 판단기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해석은 있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은 건축물설비,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이죠. 기준서. 이 두 권은 책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기준이잖아요. 법제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국토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거 두 권은 기준이잖아요. 국내는 기준을 따라주셔야 설계를 하든, 시공을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권은 책장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제외하고 우리가 기본서라고 얘기하는 책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기본서라고 하는 책은 이건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배님이 공부하던 책이죠. 선배님의 선배님의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앞으로도 후배님의 후배님들이 공부하게 될 그런 책들.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단연간 재판되고 있는 책들이죠. 단연간 출간돼서 계속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이 책을 판매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책이고 아마 그래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은 책 하면 그냥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력 사용 시설물 설비 및 설계죠. 물론 시리즈 많이 있습니다. 전원 쪽도 있고 조명 쪽도 있고 접지 쪽도 있고요. 다 공부하셔도 좋고요. 우선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가장 정석에 가까운 책이죠. 우리가 수학하면 수학정석 아마 많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출간되고 있고 교정되고 있고 보완되고 있고 그런 책에는 우리 기본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권 더 소개해드릴게요. 노란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책도 있는데 노란 책은 옛날에 또 다른 회사에서 나왔던 책이라서 우선은요. IC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저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기술사님은 책을 사시는 거 되게 좋아하셔서 회사에 거의 서점에 한 번씩 들리셔서 책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서 비치를 해두십니다. 보시기도 하시고 추천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추천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계하면서 이렇게 이 책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호개선계 정정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런 IC 기준에서 설계 기준을 좀 바라보는 시선을 저에게 줬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한 번 정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권해드리는 책은 발송배전 기술사에 관련된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아마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기본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건축전기 설비에서 발송배전과 관련된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고요. 여기에서 발전공학이랑 개통공학 쪽을 조금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드리는 이유는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거의 정석에 가까운 책이고요. 거의 설계 쪽에서 저는 모든 설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관점인데요. IC 기준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좀 바라보고 이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 있는 책은 거의 원론부터 시작해서 V는 IR부터 시작을 해서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원론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이건 나한테는 좀 안 맞는데 이건 좀 나하고 좀 안 맞아 난 이게 좀 더 편해 이런 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나는 이게 좀 더 편하던데 아니야 이거 원론부터 잘 나와 있네 나 이게 좀 더 좋네 이런 여러분들의 관점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특정 하나만 우선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 권해드리는 기본서고요. 그 다음엔 이거는 권장도서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보셔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우리 기본서 플러스 알파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요. 지침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지침서는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들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예요? 필의 시스템 가이드 그 다음엔 접지 시스템 지침서 그리고 등전이 본 등의 기술 지침 그리고 SPD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 그리고 감점 및 과전업에 대한 기술 지침 지침이잖아요. 따라주셨으면 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있죠. 물론 권장사항까지 다 하시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반드시 해야 그래도 도장을 찍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무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서적도 아니고요. 그리고 바로 실무와 시공과 설계에 바로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고 공부하셔야 하고 학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 권 더 있습니다. 우선은 배선 설비에 대한 설계 그리고 공사 방법에 관한 기술 지침 전략 간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문제가 있죠. 병원 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진 설계 어떻게 하고 시공 어떻게 합니까?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인터넷에서 찾으셔가지고 포털사이트 또는 서브노트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침서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총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13권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책이어야 한다는 거 그거 정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일부 책들을 이렇게 조금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보편성이고 타당한 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기준을 잡아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이 외에도 많은 서적들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슬터보시고 나에게 이게 좀 더 맞다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지침서가 기준서가 될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네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건 조금 아까 전에 기본서하고 연관되기는 내용이기는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선 누군가의 서브노트를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분의 서브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약간 필터링이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 역시도 서브노트를 작성을 할 때 제가 익히 알고 있거나 제가 늘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굳이 안 적어 놓죠. 왜냐하면 그날 가서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놓은 서브노트를 누군가가 받아서 본다고 한다면 필터링이 돼 있는 서브노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신 분은 그게 전부인 줄 아실 수 있거든요. 그것만 공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장에서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돼도 이게 맞는 답인지 아닌지 선별하실 수 없으세요. 그리고 쓰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노트 공부하는 방향은 제시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걸로만 공부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걸 서브노트화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건 뭐가 있냐면 이거요. 암기가 저는 잘 안 돼요. 다른 분이 정리한 서브 저도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교환도 많이 했지만 사실상 그 문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도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다 보면요. 왜냐하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나만의 관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이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이거 좀 서브노트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 충분히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서브노트는 반드시 직접 만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직접 만들어야 이해가 좀 더 쉬워지고 암기가 좀 더 쉬워진다. 그래야 정리가 되고 가셔서 답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7시 13문제에서 14페이지에 답안지 2, 3, 4교시에서 6문제하고 나한테 주어지는 공 비어있는 14페이지 답안지 쓰셔야 하잖아요. 쓰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암기도 하셔야 되고 쓰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의 서브노트는 방향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거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물론 암기 필요하죠. 그래서 우선 암기가 우선이냐 이해가 우선이냐 라고 하는 질문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중간 단계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쪽입니다. 저는 이해가 돼야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암기를 막 막 한 건 아닙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까지 막 이렇게 줄줄 암기해서 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서요. 전체적인 계통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해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암기도 중요합니다. 뭐 정책 이런 거 암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저는 정책 문제 나오면 저는 그냥 거의 패스하는 스타일입니다. 정책 문제는 잘 안 씁니다. 뭐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이 좀 생기더라. 그리고 그러한 공부 방법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어쨌든 암기를 하고 이해하든 이해하든 암기를 하든 암기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또 가서 답안지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선물하거나 또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내용들이 우리 맥잡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조금 바탕으로 간단한 목차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답안지를 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가이드라인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서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책을 기본서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단연간 출간되고 있는 책에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서브노트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죠. 정리하는 방법 문제화하는 방법 어떤 걸 정리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답안지 형태가 좀 더 저는 저에게는 좀 더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브노트 만드셔야 하고요. 그래야 이해와 암기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가이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